지금은 자동차 튜닝 전성시대 단순한 운송수단의 기능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자동차 마니아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튜닝이 일반화가 됐는데 이렇게 자동차 수리나 튜닝을 직접 해결하려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도 덩달아 급성장 중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은 자동차 튜닝의 세계로 지금 당신을 초대한다 용산의 한 수입차 브랜드 전시장 최근 정부가 자동차 튜닝 사업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관련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는데 요즘에는 자동차 튜닝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커스터마이징으로 그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추세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행해오는 튜닝을 커스터마이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현재 표현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마니아층들이 휠에서부터 에어로파츠에 이르기까지 좀 외관에 신경을 주는 튜닝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드라이빙이라든가 전력 소모에 이르는 LED 쪽까지 광범위하게 그리고 요새 많이들 하시는 와이드미러, 블루밀러 그런 데까지도 많이 범위가 넓어지면서 총체적인 차량에 관계된 변화를 주는 모든 업무를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튜닝카 하면 도로 위에서 괭음을 내고 지나가는 등 주행 성능을 개조한 차량을 떠올리지만 알고 보면 튜닝의 세계는 넓고 깊다 기능뿐만 아니라 미적 외관과 구조 변경까지 정말 다양한데 요즘 이제 출시되는 차량들의 성능은 다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능 및 이런 출력에 대한 튜닝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그러한 튜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차의 경우 국내 브랜드에 비해 선택의 폭이 돋을 뿐만 아니라 튜닝 가격도 만만치 않으며 구매 후 믿을 만한 장타 시공차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제작진이 수소문 끝에 찾아온 이곳은 단순히 수입차 부품 유통, 판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징의 특성상 제품 구매 후 장착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구분까지 안전하게 책임지고 있다는데 옷을 구매 후에 등장한 구매 후 장착 과정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포 서비스도 실시해 운전자들은 구매하는 시점에서부터 자신의 취향과 개성에 맞는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커스터마이징. 얼마 전 수입차를 구매했다는 심태영씨도 튜닝의 매력에 빠져 이곳을 찾아왔다는데. 자동차 딜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차량을 구매할 때 제가 원하는 튜닝 파트를 직접 장착까지 해주셔서 차량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기 서비스를 받으러 왔다가 카다로그를 보고 제가 원하는 LED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일단 매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직접 장착까지 해주시니까 믿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요즘 보기 드문 수입차 튜닝 파트를 직접 장착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곳. 그리고 한국의 변화와 한국의 변화가 한국과 한국의 변화로가 확장하는 강의 경쟁이 한국에 반드시 한국의 변화와 한국의 변화가 전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その中でやはりワールドウィングとして今まで日本で培ってきた強みをすべて韓国に持ってきて 韓国のカスタマイズの市場っていうのを今後要はカスタマイズに興味があるお客様もこれから興味を持ってカスタマイズしようと思ってくれているお客様 全ての人がワールドウィングの製品を取り付けて買ってカスタマイズする楽しみっていうのを持っていただけるような市場を今後は韓国で作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무궁한 매력을 가진 커스터마이징의 세계 개성시대인 오늘날 이곳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 全ての人がワールドウィングの製品を取り付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